이 이 이 이 애드마이 멤버십에 꼭 가입해주시면 이곳은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 신선언이에요 원푸드 다이어트 제육 코코바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일주일? 일주일 제일 힘들 것 같은데. 5일 하세요. 3일 동안 제육 덮밥만 먹더라. 3시 3끼. 더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질리네. 제육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만두인데요? 맛있어 먹어서. 콧불 지진 만두. 바삭하고 육즙이 가득한 맛있는 만두였어요. 야, 뭘 이런 걸 시켰냐? 들기름 맛이었어요. 면이랑 들기름만 이렇게 한 건가? 네, 김이랑, 지단이랑. 지단? 네. 오, 제육 덮밥. 제육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오는 건 또. 제육은 솔직히 좀 싸구려 맛이 제일 맛있어. 난 여기 제육 양념이 별로 없어서 비벼지질 않아요. 마이너스 1점. 그릇이랑 숟가락 재질 때문에 조금 소름 돋는 느낌이 있었어요. 두갱워다는ק pizzas Place dollar 쒀맛. 초코 배attan 찌buat 바삭. 배달로 제육철판 밥밥을 시켰어요. 9,500원? 아까 거기보다 비싼 거네? 아 위에 이 고기는 우삼겹인데 최소 주는 구경 맞추려고 토핑 추가한 거예요 비벼져 있는 제육은 또? 헤헤헤헤 조합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먹어볼까? 중요한 건 맛이니까 음? 닭갈비 철판 볶음밥 그런 맛이 좀 나는데? 이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 먹을 때 시키기에는 좀 가격이 안 맞아서 쓸데없는 밑반찬 안 줘서 좋다 적당히 매콤하고 우삼겹 추가 말고 그냥 제육 추가를 옵션에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 듭니다 밥이랑 같이 볶은 거 같아서 지금 맛이 괜찮은 거 같은데? 별 기대 안 했는데? 아 하루도 이렇게 쎄게 쎄다 오늘은 오랜만에 역전우동에 와서 제육떡밥 우동 세트를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가성비는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양념이 많아서 비비기가 쉬웠어요 이 당시에 매장이 꽉 차 있었는데 대부분 혼자서 밥 먹으러 오신 혼밥러 분들이 많았어요 마시기 오! 김치 이거 국밥집에서 시켜서 그런가? 국물이랑 이렇게 이런 거 양이 좀 적긴 하다 이 안에 만 원은 하어... 양이 진짜 적어요 국물이.. 한번 먹어볼까요? 아무튼.. 살해주세요 진짜.. 숙취가 너무 심해요.. 처음에서 먹어온 제육닭밥 그냥 제일 별로다 후.. 김치 맛있네 와.. 와.. 오.. 토했어 토했어 토했었어 아 근데 여긴 진짜.. 여기 재우 진짜 개별로다 확실하게 고기가 많은 것도 많은 거.. 이거 각종이 좀 맛있네 노래를 불러 우리에게 도와지는 필요 없죠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제육 덮밥? 아니 이번에는 무슨.. 간장.. 제육 덮밥이래요?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김치찌개를 같이 시켜버렸는데 말이죠 와 근데 이거.. 소스 너무 없다 이거 진짜 그냥 덮밥이다 비벼 먹을 수가 없고 한번 먹어볼까 일단? 이거는 좀 간장 제육 덮밥이라기보다는 갈비 덮밥이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반찬은 뭐 이렇게 단무지 같은 거랑 김치 와 진짜 초보 유튜버 답다 에드머 기준 제육에서 이렇게 소스가 별로 없어서 밥이랑 안 비벼진다 그건 탈락이에요 일단은 진짜 괜찮은 거 어디 무슨 제육 덮밥에 장인 이런 데 있어가지고 메뉴도 제육 덮밥 하나만 팔고 그런 가게 어디 없어요?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줘 아 근데 저저번엔가 먹었던 배달 제육이 진짜 맛있었던데 거기는 거기는 애초에 비벼서 주는 거 같아요 볶아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제육 덮밥 근데 사실상 덮밥이라고 하면 이거 맞죠? 안 비벼져도 덮밥이니까 덮어서 있는 거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봉가봉가에 와서 어머니께서 해주신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입니다 먹는 장면은 촬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드마이 멤버십에 꼭 가입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 노예들 들어보셨지? 진짜 손을 밟지 않는 거 같겠습니까? 형 괜찮으세요? 아 살이 아팠어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게 봉고스 치즈제육 봉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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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